내가 코스를 아까 쫙 봤는데 딱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종류가 다양, 디퍼런트하고 굉장히. 업무 좀 했네, 언니, 영어 업무. 언니, 언니 제가 언니를 위해서 일단 파리에서. 파리에서? 직접 타놨어, 이거. 이거 대병인 것 같은데. 대병이라뇨. 대병. 마음이에요. 빵빵 터지는 그냥 모델들. 그러면 이거 먹자. 그래, 오늘 까야지. 어느 분이 테이스팅. 네? 선물 받으신 분이. 선물 받으신 분이. 언니 거 땄으니까, 언니가. 테이스팅. 테이스팅 먼저. 테이스팅, 테이스팅. 테이스팅하는 때 더, 더, 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 맞아. 오, 퍼펙.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런 산미나 바디감이 그냥 딴 거 어울릴 것 같네요, 고기랑. 약간 초반에는 입만 되는 정도로. 헤어링이라 봐주니까. 오. 왜 그렇게 한 거지, 지금? 있어 보이는 건 다 해요. 안녕하세요. 그 넵터... 그... 안녕하세요. 형부, 형부. 우리 형부. 저랑 친한 박효주 언니, 남편. 아, 그 배웅이. 고기 설명을 좀. 좋습니다. 한우. 어이구야. 샤또브리앙 부위를. 너무 좋다. 그다음에 오늘 채끝 등심. 그리고 오늘 초스 부위로는 등심 추리. 등심 추리? 등심 추리는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안창살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따가 살챃살로 스키아키를. 스키아키를. 한우 오마카자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의 꿀잇살이라든지. 앞다리 쪽에 있는. 어머나. 중간에 있는 건 어린 거. 새싹삼. 산삼이 나와. 딱 스타트로 좋다. 제일 맛있게 드신 방법은 돌돌돌돌돌 마셔가지고 반. 아, 커팅. 산삼이 되게 센 향이거나 그러진 않지. 음. 맛있죠? 음, 프레시. 지금 막 입맛이. 각도로 막 흥분되는 상태 있지. 좀 아까까지 배가 안 고팠거든? 배가 너무 고파지는 그런 맛? 배가 나왔네. 육회 또 장난 아니야? 육회? 이건 캐비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네. 근데 너무 괜찮다. 이거 룰루는 한입에 먹나요? 어, 그러시면 더 맛있겠지. 고맙습니다. 이게 한입에 된다고? 잠깐만. 왜 부시는 거야? 맛있어. 낡아 못 먹는 친구는 없지? 다 잘 먹어서. 네. 우와. 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체크를 왜 하는 거야? 왜 올라오는 거야? 혹시 빠진 거 없나? 혹시 중간에 건너뛰면 컴플레인 걸려고. 언니가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나는 어른이잖아. 여기서 제일 어른이니까. 멋있어. 저 진짜 티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서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생각하네. 조심해. 루며들면 답도 없어. 뭐? 루며들면? 요새 루며든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 루며들면? 오케이. 나 되는 거야, 이제. 루며들면. 언니 없이 못 살거든. 앉아야지. 너 אות이오 else. 뉴욕anten. eremy.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ожет. był ether'd! 으흐흐